실미도 특집 실미도 특집 강원도 인재로 가서 이제 인재의 맑은 공기와 좋은 경치를 보면서 유치하게 한번 시작하십시다 점프에서 도착하는 거 자 인재! 인재! 가볼까요? 하나 둘 셋! 공기는 좋은데 기분이 별로 안좋아요 예감이 안좋아요 번지점프장 뭐 보이네요 뭐가있다 이 냄새 배경이 안좋습니다 지금 저희 뭐하나요 여기서? 실미도 특집인데 가운 소풍입니다 가운 소풍이랑 시민들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? 중공의 소풍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생존 아 생존? 다 절이 됐으니까 우리 팀부터 뽑죠 오늘의 충북과 지옥을 함께 할팀 다 지옥이에요 베렌치 위 밑 베렌치 아래 마이퍼 우리 베렌치가 괜찮은데 나쁘진 않은거 티 바이렌스가 괜찮아요 아 티처 키 바이러스가 괜찮네 파이팅 바로 한 번 가보시죠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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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하나씩 깔때기를 장착하고 계신데 장르아니야 장르아니야 뭔가요? 이건 태컨 탈 때하는 거예요 저희 서바이벌cha 왔습니다 서바이벌! 내 쏘고 가라! 자 본인 제가 아까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B씨가 굉장히 본인이 서바이벌의 재능이 그렇게 상당하시다 보니까 본인 입으로는 서바이벌의 재능이 어떻게.. 어떠세요 B씨? 제가 오늘 영데스에서 한 40킬 한번 해보겠습니다 40킬 영데스.. 활약킬 할께요 전형적인 게임 팬인들의 증상이네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호동하는 증상이네요 팬에 대신 한 더블게임 많이 득점 이제는 팀.. 우리가 인원이 한 명 더 그래 우리 세 명이고 네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굉장한 핸디캡이 될거에요 굉장한 예비군 방탄소년단의 몸을 담당하고 있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몸을 가지고 상현이형! 우리 상현승! 아마 이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알건데 나 직접 촬영할 때 와! 재밌겠어요 오늘 어떤 서바이벌을 하게 되나요? 감성성 Duty 30분 안에 점령하지 못하면 리스폰수가 많은 팀이 아하! 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. 그렇구나! 자 그럼 바로! 저희가 바로 가볼까요? 다이어트 방축! 고고고고! 방어영 하나랑 그니까 엄봉하는 사람 그니까 능력을 엄호하는 사람 하나랑 그 다음 중간에서 기지해서 있을 사람 하나랑 중간 다리 역할을 주는 사람 하나랑 돌격수 두 명이랑 첫 판에 한 번을 가보고 처음부터 일단 그렇게 해보자 어! 하나도 지금 어떻게 해요? 2초에 파이팅!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! 안 돼! 야 이거 맞춘다! 아이고 맞춘다! 아, 아, 죽는 1, 2, 3 아잇, 아, 겁나 아잇, 아잇 아프어 아아앋,방으로 아니, 없다 야,帝도 총알 없다 Ô, 소화 의아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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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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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원 없구나. 쪘어 야! 야 가 가 가! 벗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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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 쟤가 없다리니까 저거 아니 야! 숨아! 야! 그냥 뛰어! 뛰어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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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! 뛰어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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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아악! 웨이크 힘 들어가! 몸은 생각보다 잘 숨겨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안 숨겨지잖아 숨겨지는데 안 숨겨져 있으면 뛰어다니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중간이나 뒤에서 보는 사람이 보일까 잘 지시를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앞밖에 안 보인다고 오른쪽! 눈 띄 오른쪽! 반말해 그냥 어차피 예능이니까 반말해 야 나 되게 멋있는 척 하셨다고 난 멋있는... 나 이제부터 멋있는 척 진짜 많이 하셨다 때렸고 됐어 방어는 왜? 응 야 걔네 쟤네 초반으로 빨끼면 인자 뛰어! 그냥 뛰어야! 아몬로 나무로 나무로 야! 순종하겠어! 총알 터진다 야! 우리 잠전으로 가야 하니까 총알 순종하겠어 윽! 뛰어! 오세요! 으잏! Ih! 오! 오! 오 뭐야. 오! 야, 어디 있어? 오! 저거 뭐야? 오! 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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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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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고마워, 고마워! 지하씨야! 지하씨야! 형 거기다가, 형 거기다가 자고부터. 고마워, 뛰어! 고마워! 모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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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! 팍팍 팍팍 팍팍, 코오탕! 팍팍! 아! 팍팍 팍팍! 시작! F1! F1! F2! 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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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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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써봐요 아 멘탈스네 손 손 없어요? 손 없어요? 아니 그냥 오던데 아니 그냥 오던데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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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렌치! 야! 시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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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크게 났다 아 잘 됐어 야 멋있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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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발 남아줘 도격이다! 나도 여기만 하지 않네 어 약간 도장 여기만 하지 않네 확인해봐야지 이게 치료를 할 수 있게 확인해봐야지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? 아니 안전을 위해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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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할 수도 있어 아이씨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? 아 진짜 서든어텍 일단 서든어텍 그동안 캐릭터에게 미안함을 포함해서 너무 힘들어 얼마나 아팠을까요? 나 너무 아퍼 아 진짜 마시면 갈 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무상투어 아니 형 보면 형 보면 뒤에 무슨 진짜 디자인 할 것 같아요 소상복 콜라보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래도 좀 아쉽네요 뭔가 한 번 죽으면 돌아갈 때 대방심 아주 사실 돼도 않는 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1라운드 블랙팀 승리 아이씨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레드팀 승리 우와 이겼어 이겼어 블랙팀 총 리스폰 수 서른 여섯 번 저희요? 많이 했구나 서른 여섯 번 서른 여섯 번 레드팀 서른 서른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Barcelon ury Go